가치투자 존 레프처럼 하라 존 레프 가치투자 존 레프처럼 하라는 투자자들에게 존 레프의 가치투자 전략과 접근 방식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존 레프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 전문가 중 한명으로 그의 접근 방식은 주로 기업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투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책의 첫 부분은 레프의 투자 철학과 기본 원칙을 설명합니다. 레프는 가치투자의 핵심 원리를 중시하며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을 때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의 접근 방식은 기업의 잠재적 가치, 재무상태,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고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은 레프의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해 그의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레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공유하며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레프와 같은 성공한 투자자들의 전략과 사고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의 내용 요약은 챗집 bt.https.chat.openai.com에게 존레프의 가치투자 존레프처럼 하라의 내용 요약을 한글로 요청해서 존레프는 웰링턴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1995년 은퇴시까지 31년간 윈저펀드를 운용하면서 연평균 수익률 13.7%를 내어 같은 기간 S&P500 지수 상승률 10.6%를 상회한 전설적 펀드 매니저로 워렌 버핏, 피트 린치, 존 템플턴과 함께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꼽힌다. 그는 자신만의 투자원칙, 절대적인 가치투자, 즉 시장 분위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 가격을 유지하는 것 완벽한 시장 역행투자자로서 투자원칙은 싼 주식을 고르는 것이다. 네퍼의 공식, 배당수익률 플러스 이익성장률 나누기, 주가수익비율 퍼가 2 이상인 종목을 투자하여 성공하였다. 이제 네퍼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배워봅시다. 투자스타일 1. 낮은 주가수익비율 퍼 2. 7% 이상의 펀드멘털 성장 3. 배당수익률 방어와 개선 4. 총수익률과 퍼의 긍정적 관계 견인 5. 퍼를 감안한 순환 노출 6. 확실한 성장기업 7. 강력한 펀드멘털 저퍼투자 투자업계에서 평생을 종사한 내게 사람들은 여러가지 꼬리표를 붙여주었다. 그 하나가 가치투자자다. 내가 가치투자를 지향하게 되는 것은 전설적 인물인 벤자민 그레이옴과 데이비드 도트의 선구자적 연구 덕분이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 두 사람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식이 오히려 유행하는 주식보다 더 큰 수익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나를 역행투자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저퍼투자자이다. 과거 윈즈를 운용하며 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바로 퍼였기 때문이다. 저퍼종목은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저퍼종목의 수익과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저퍼종목에 투자하려 한다면 저가로 거래되는 종목 중에서 실제로 성장 가능성이 낮은 종목과 단순히 저평가된 종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초콜릿과 같은 상품을 살 때 무게와 가격의 비율을 고려하듯이 주식을 매수할 때 수익과 주가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주가수익비율 PR퍼이다. 수익이라고 해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퍼는 그동안 거둔 수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퍼에는 추정수익 개념도 포함되며 이 수치를 근거로 미래의 성장률을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퍼는 궁극적으로 추정수익 성장률을 의미하는 셈이다. 너나 없이 인기주만을 찾아 헤매던 대중과는 달리 우리가 택한 방향은 그 반대였다. 윈저에서는 유행하는 종목으로만 몰리는 시장의 집중현상을 오히려 역이용했다. 모두가 무시하는 비인기 종목을 찾아 저평가된 상태에서 적정한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쉽고 리스크도 적지만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위대한 바보라고 조롱하곤 했다. 이 전략은 윈저의 실적을 이중으로 뒷받침했다. 상승세의 종목을 선택했다는 점이 그 첫 번째였으며 하락 가능성이 적었다는 점이 그 두 번째였다. 은행, 주택건설업, 자동차, 항공과 같이 일부 전통적 저퍼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적지 않은 이득을 안겨준다. 급격한 성장률만이 답은 아니다. 저퍼 종목은 성장률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더라도 변덕스러운 성장주보다는 안전하게 퍼를 높여 나갈 수 있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퍼도 높아지면 잠재적 수익이 많아진다. 그리고 가격 상승폭이 수익을 상회하여 주가가 50에서 100% 이상 높아지기도 한다. 성장률과 퍼가 항상 조화롭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 빈기 종목의 퍼가 상승할 때 예를 들면 8에서 11배 정도로 상승할 때 훨씬 많은 수익을 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횡절을 기대하지 말라. 윈저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다. 나는 마치 테니스를 치듯 꾸준히 네트늄으로 공을 넘겨준 다음 상대편이 실수할 때를 기다렸다.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저퍼 종목을 선택하여 시장에서 본래 가치를 인정받을 때를 기다렸고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최소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노력했다. 7% 이상의 펀드멘털 성장 윈저는 매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면서도 퍼가 낮은 기업을 저평가의 기준으로 보았고 여기에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배당 수익이 있는 경우를 최선으로 간주했다. 추격수익은 과거를 투영한다. 최근 12개월 또는 4,4분기 동안의 수익을 뜻하며 추격수익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주가수익 비율은 일반적으로 추격수익 또는 미래수익의 관점에서 표현된다. 선도수익은 미래를 암시한다. 10센트 하락과 1달러 하락 냉정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해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뿐 아니라 성장률이 6% 미만이거나 20%를 초과하는 기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장률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은 그만큼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윈저가 시멘트나 구리같이 느리게 성장하는 업종을 선호한다는데 대해 의아심을 가지는 투자자들도 많다. 솔직히 말해 이런 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다가 수요가 증가하여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되면 상품 가격은 치솟게 마련이고 이윤도 급격히 향상된다. 그 결과 투자 수익도 비례하여 늘어나게 된다. 배당 수익률은 주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결과물이다. 그레이온과 도드는 1931년에 출간한 정권 분석에서 배당 수익률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성장지표의 하나라고 했다. 저퍼와 고 배당 수익률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말하자면 레코드의 앞뒷면을 구성하는 것과 같다. 주가와 비교하여 배당금 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이 바로 저퍼 구조에 있다. 배당 수익률에는 비용이 필요치 않다. 주가는 대부분 추정 수익 성장률을 따라 움직임으로 주주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배당 수익을 얻게 된다. 비유 큰데 높은 배당 수익률은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 나오는 전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항상 배당 수익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많은 투자를 한 건 사실이지만 배당이 전혀 없다고 해서 성장 가능성이 많은 종목까지 등한시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배당이 극히 적거나 전혀 없으면서도 성장률이 12에서 15%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유심히 살펴볼 여유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테리였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에 투자한 후 배당 수익률이 평균 수준으로 떨어질 때 팔고 다시 다른 종목을 사들이는 방법을 썼다. 총수익률과 퍼의 긍정적 관계 견인 총수익률이란 미래의 성장 추정치 즉 연간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의 합계를 의미했다. 경쟁력의 절반은 총수익률로 설명이 가능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퍼는 사실상 총수익률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투자 종목을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총수익률을 최초 퍼로 나누는 단순한 계산법을 사용했다. 해당 기업의 총수익률을 퍼로 나누어 업종 또는 시장 평균과 상당한 편차를 보인 종목을 1차적으로 가려냈다. 그리고 총수익률과 퍼의 비율이 시장 평균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인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퍼를 감안한 순환 노출 일반적으로 성장주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종목을 의미하는 데 반해 순환주를 선택한 투자자들은 한순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를 기대한다. 다시 말해 주가가 주기를 따라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을 남보다 빨리 예측해야 한다. 윈저 역시 적절한 시기에 순환주를 매수했다가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내다 팔았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5년간 성장률이 아니라 평균 수익률이었다. 수시로 바뀌는 경기 순환을 감안하여 평균 수익률이야말로 최상의 수익 추정 방법이었다. 윈저가 순환주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이 투자자들에게 추이를 기다리며 지켜보라고 조언할 때 리스크를 안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였다. 수익 최고점에 집착하지 마라. 순환주와 관련하여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퍼가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는 수익 상승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성장주의 경우 수익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퍼도 따라서 올라간다. 그러나 순환주는 다르다. 경기와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시장의 조정 기능을 통해 퍼의 상승에 제약이 따른다. 우리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퍼가 낮은 순환주를 주로 매수했다. 물론 예상외로 퍼가 더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정도의 손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다시 회복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이 맞아 떨어졌을 때에는 남보다 일찍 순환주에 투자한 것이 막대한 수익으로 되돌아왔다. 확실한 성장기업 윈저에서는 탄탄한 시장지위와 확실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들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는 윈저를 운용하면서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퍼 전략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다양한 기업을 포괄하는 포토포리오를 구축했다. 나는 종목을 분석할 때 수익과 매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수익 성장률은 퍼와 주가를 견인하며 배당은 수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나는 현금 흐름을 유보이익에 감가상각을 더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기자본 수익률 ROE 최상의 단일척도를 꼽으라면 단연 자기자본 수익률 ROE Return on Equity를 들 수 있다. ROE는 보통주 가치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을 뜻한다. 그날의 저가주를 공략하라. 새로운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을 유심히 살펴보라. 52주 최저가에 근접한 수준에서 거래가 형성된 종목을 눈여겨 살펴봐라. 많지는 않지만 저퍼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미래의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왜 떨어졌지? 특정 기업이 왜 하락 종목 리스트에 포함되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하락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펀드멘탈의 결함을 의미하는 특별한 증거나 정보가 없다면 해당 종목은 곧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두드러진 주가 하락은 미래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윈저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저퍼 기준을 충족시키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비인기주를 찾아라. 업종별 또는 경제 전반의 어려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기업이 취해한 급진적인 행위 때문에 당황한 투자자들이 대책 없이 매도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양질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기업을 찾아라. 다른 사람이 모르는 투자 기회를 포착하라. 잘못 분류된 기업을 찾아라. 임계치를 확보한 기업을 찾아라. 덤의 기회를 포착하라. 윈저에서 가장 신뢰하는 방법은 바로 저퍼 투자이다. 아무리 잘나가던 기업도 조그만 악재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나만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라. 좁은 영역에 얽매이지 마라. 나만의 지평을 확장하라. 투자 소신을 세워라. 저퍼 포트폴리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곡점에 주목하라. 극단 현상은 예외 없이 변곡점을 형성시킨다. 변곡점은 동향의 끝을 의미하며 새로운 투자 환경으로 접어드는 시점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함물간 종목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유지할 경우에는 저퍼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 투자 환경이 바뀌면서 우량 종목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는 현상도 빚어진다. 동특이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 비인기 성장률을 공략하라. 12에서 20% 정도의 인상적인 성장률. 6배에서 9배 수준의 한자릿수 퍼. 성장이 뚜렷한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분석이 용이한 업종. 과거부터 이어져온 두자릿수 수익성장률. 자본력 확대와 우수한 경영실적을 통한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 시장의 고려 대상이 될 정도로 높은 시가총액과 순수익. 일부 월스트리트 대표 종목. 어떤 경우든 배당 수익률은 2에서 3.5% 수준. 적정 성장주는 건강한 시민과 같은 존재다. 적정 성장주는 변곡점이 형성되어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질 때에도 투자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정도의 배당 수익률과 성장률을 기록했다. 순환 성장주는 다시 반등한다. 순환주에 투자할 때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윈저에서는 수익률이 치속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순환주를 매수했다가 투자자들이 한창 몰릴 때 파는 방법을 취했다. 시장은 수익률이 최고점에 이른 순환주에 투자하지 않는다. 시장이 선호하는 종목에 현혹되지 마라. 동향을 유발하는 뭔가에 주목하라. 현명한 투자자는 업종과 상품, 경제구조를 총체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업종별 전문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앞으로 도래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다. 노련한 투자자는 항상 시대를 앞서간다. 반면에 그저 그런 투자자들은 주가가 이미 상승한 이후에야 비로소 변화의 바람을 몸으로 실감한다. 이 업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락하고 있습니까? 비용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경쟁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업계의 생산능력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합니까? 새로 건설 중에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투자한 기업이 시장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리려면 적어도 경제성장률 수준 이상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실적은 앞으로의 수익과 퍼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는 경제의 여러 단면 중에서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요소만큼은 정도를 지나쳐서는 절대 안된다는 신념을 유지해왔다. 첫째는 자본지출이고 둘째는 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소비자금융이다. 확고한 매도 전략을 수립하라.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은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일이다. 윈저에서는 수익추정치와 예상퍼 상승률을 근거로 각 항목의 잠재력을 평가했다. 일반적인 방법대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았다. 윈저에서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주가 수준에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를 되팔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이클이 도래할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했다. 영원히 붙들고 있지 마라.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다른 투자자들이 방향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에 나서 한 달 만에 거의 20%의 수익을 챙겼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쉬어가거나 돌아가라.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낙관적일 경우 윈저에서는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시장이 지나치게 고평가된 상황에서는 최대 20%까지 현금을 보유하기도 했다.